안녕하세요 훈토비티비의 훈이에요 오늘 만나볼 포켓몬 카드는 포켓몬 카드 xy 레전드 콜렉션 입니다 이번에는 박스를 준비하지 못했네요 이게 박스가 거의 다 매진이어서 팩만 구했습니다 15팩을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두 종류의 팩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작년 9월달에 나온 제품입니다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총 27종이고 더블 레어가 2종 밖에 없네요 1팩에 천원씩 합니다 첫번째 팩부터 한번 까봐야 될텐데 일단 잘라 줘야 겠죠 가위로 1팩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팩 레전드 콜렉션 푸우꼬 카드가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반짝이는거 보십시오 워글 도치마론 호케이징 넷시라무 와 카드가 간지가 나네요 간지가 나 멋집니다 블로그라미 레시라무 와 카드가 멋진데요 ? 일반카드도 블로그름이 아주 멋지게 되어있습니다 수리둥보 개굴반장 개굴반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귀엽게 생겼습니다 개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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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기가스 카드가 멋집니다 레지기가스 개굴반장 대댓네 여기 보이시는 대댓네 아주 귀여운 놈입니다 대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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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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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 워글 도치마론 마자용 블랙큐레모 블랙큐레모 수리둥보 개굴반장 은벳 개구마르 라티오스 와 이것도 멋지네요 카드가 라티오스 테르나 이제 중복 많이 나오네요 맞아요 나홍 아르세우스 아르세우스 와 카드가 비싼 카드라서 이게 간지가 납니다 종류가 27종 밖에 안되서 한박스만 사도 풀셋을 맞출 수 있겠네요 워글 한장 이제 다 중복입니다 도치마론 히포포타스 히포포타스 펄기어 펄기어 좋네요 카드가 마지막에 꼭 한장은 요렇게 멋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간지나는 카드 워글 대댓네 도치마론 맞아요 아르세우스 중복이네요 이엑스 이엑스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테르나 대댓네 개구마르 도치마론 펄기어 중복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거는 종류가 별로 안되서 개굴반장 푸어코 은벤 개구마르 레시라무 와 레시라무도 쩝니다 덜 잘렸네요 이거 워글 한장 은벳 나온 라티아스 와 라티아스 멋집니다 카드 테르나 수리둥보 오케이징 개구마르 디아루카 테르나 와 카드가 진짜 화려하네요 레전드답습니다 레전드 콜렉션 이엑스 카드가 한장도 안나왔네요 개굴반장 푸오꼬 개구마르 히포포타스 히포포타스 제크로무 와 카드가 진짜 제크로무 히포포타스 2백 남았네 3백 워글 판짱 루차볼 히포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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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기어 마지막 이엑스 카드가 결국 안나오네요 와 뒤에 EX카드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팩에 EX카드가 등장합니다 대댓네 맞아용 개구마루 뒤에 EX카드 하나 둘 셋 피카츄 EX 피카츄 피카피카피카츄 EX가 나왔습니다 피카츄 EX 와 아주 귀여운 녀석 EX카드가 나왔습니다 EX카드에 피카츄가 나왔습니다 피카츄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군요 다행입니다 어차피 EX카드가 여기 두종 밖에 없는것 같네요 레어카드가 두종이니까 EX카드가 두종인데 한종은 건졌네요 훈토니TV 오늘은 포켓몬 카드 레전드 컬렉션을 개봉해 봤습니다 내일도 재미난 포켓몬 카드와 그리고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녀엉